이벤트 참여와 조이 필리핀 참여 안내 방법 아 잠깐만요 조이 필리핀 조이 아우 말을 자꾸 씻냐 요 부분만 되면 계속 맨날 씻네 이거 따로 한거 따서 계속 똑같은데 넣어주시면 안돼요 똑같은데 그쵸? 목사님이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에 예고를 세우시겠다 예고를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아유 뭐 세우면 좋지만 이 나라 이렇게 열악하는데 음악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예고를 세우실까 솔직히 고백하며 한길로 두고 한길로 흘렸는데 정말로 세우셨어요 정말로 세우셔서 시작을 하는 단계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밤새도록 차라리 했습니다 어지간해서 제가 이렇게 제 잠을 방해하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조이TV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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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